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식의학 사회학. 먹는 이야기. 2024년 여름의 먹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정재훈 역사와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 있다고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이 없네요. 더위를 먹어서. 먹는 이야기인데 정치 얘기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버렸어요. 그렇죠. 카마라에리스 부통령이 곧 추인을 받고 정식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텐데. 직전이죠. 열심히 두들기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언론 환경이 매우 혼탁하죠. 심지어 더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보수 뉴스 채널이 폭스인데 폭스는 이제는 뭐랄까 2020년대 들어와서는 스스럼 없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거든요. 카마라에리스에 대한 폭스뉴스의 보도를 찾아봤어요. 지금 트럼프 러닝메이트 제이디벤스가 카마라에리스에 대한 이런저런 거짓말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 거짓말들을 그대로 퍼날라요. 카마라에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인들이 육고기를 못 먹는다. 밴 레드미트 이렇게 말해요. 모든 휘발유 차량을 당장 금지할 것이다. 반유대주의자다. 스케일이 커요 생각보다.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쓰게 한다. 이 많은 가짜 뉴스 중에 진짜가 있어요. 볼까요? 플라스틱 빨대는 못 쓰게 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로. 2019년에 CNN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어봤거든요. 플라스틱 스트로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저기 벤 헤드 금지해야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 직전에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도 같이 했냐면 그런데 또 우리 다 알지 않냐. 종이 빨대가 되게 불편하다. 후졌다. 그래서 사실 이제. 카마라에리스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대안이 좀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양쪽을 다 얘기를 한 셈인데. 적당히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되게 후진 나라예요. 자원 재활용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선진적인 것들을 이제 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 갔다 왔었거든요. 뉴욕을 갔다 왔어요. 그전까지 말로만 듣던 모든 것들을 보고 아 정말 그랬구나라는 걸 알고 왔습니다. 정말 쥐가 했구나. 핑키 앤더 브레인. 정말 재활용을 안 하는구나. 재활용을 진짜 안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플라스틱 사용하고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좀 원죄가 많은 나라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제일 많이 써왔고. 그런데 심지어 지금 오히려 이런 플라스틱 사용하고 관련해가지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그렇게 이렇게 업신여기고 깔보는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태양광에 중국이 있다면 아프리카가 플라스틱이군요.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 팩트를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를 한 그런 나라들이 30개국이 넘고요. 30개국이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케냐, 르완다 이런 나라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일회용 플라스틱 백 이런 거 못 씁니다. 네. 케냐는 비닐봉지 금지한 지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보건과 위생과 환경의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상하게 사회적 합의가 엄청 빨리 이루어지고 엄청 진보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네요. 익숙해지기 전에 이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 영향력을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국가마다 제가 궁금해서 뒤져보면 패턴이 다른 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해요. 부족 구역 간의 안력 때문에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처리할지가 늘 문제가 돼서 아, 님비 문제였군요. 네. 뭐라도 하나 줄이자고 해서 이게 합의가 빨리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다고 하고 그 외에는 다양한 판데믹을 여러 번 거친 나라들이 위생에 있어서 정치가 신경을 정말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외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엄청 진보적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프리카의 계곡들. 플라스틱만 사용 놓고 보면 사실 아프리카 쪽이 미국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사실 아프리카나 이런 쪽의 국가들일수록 플라스틱을 또 재활용하는 그런 인프라가 좀 덜 갖춰져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몇 퍼센트가 재활용되는지 혹시 통계 수치를 아시나요? 거의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게 몇 퍼센트. 한번 어림짐작해 보시죠.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재활용되는 비유 중이요. 10%? 20%? 10%? 20%? 그것도 꽤 높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컨설터 얘기해 주었듯이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재활용 잘하는 나라 없다는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 없다는 거 바로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한국이 한 10%? 20% 될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9%입니다. 세계적으로 9%요? 9%? 생각보다 그럼 높네요. 생각보다 높다기보다 91%가 버려진다는 얘기니까요. 매립이 되거나 아니면 소개도 해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플라스틱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 태생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은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큰 거죠. 원래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초에 쓰고 버리려고 만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바로 버린다. 재활용 안 하고 플라스틱은 버리는 걸 안 아까워요. 생각해 보시면 안 아까워한다. 아주 옛날에 저기 우리 다리 건너에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라고 태초에 땅 부자들이 사놓았던 아파트가 있죠. 지금도 아직 있죠. 재건축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냐면 현관문이 나무예요. 거기에 선투자하신 분들은 부동산에 엄청 밝은 분들이고 대부분 엄청 자린고비란 말이에요. 옛날 부자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친구네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이래요. 40년 전부터 거기에 재산을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엄청 짠 분들인가 봐. 찬장을 봤더니 김밥하고 만두 담을 때 쓰는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아 그거 모으시는 분들 있죠. 그게 똑같은 크기가 수백 개가 딱 쌓여 있는데 다 사용한 적이 있어요. 야 저랬단 말이야? 옛날 어르신들은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이나 비닐봉지 같은 거 여러 번 다시 썼어요. 그걸 지금 자취생에게서는 아직 발견할 수 있죠. 제가 햇반 그릇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했거든요. 맞아요. 카레를 먹기 전까지 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은 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기는 한데요. 일단 그 재생에 대한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패티병 같은 거 안 버리고 물통으로 쓰시고 약수터에 많이 보이고 네.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반대 축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TV에 뉴스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을 재사용을 하면 세균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좋다. 이런 거 보도된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플라스틱에 있어가지고는 되게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왜 쉐이커하고 텀블러 같은 거 쓸 때 요즘은 알미늄 제품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세라믹이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플라스틱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사람의 어떤 위생 문제로 가게 되면 또 플라스틱을 써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위생 때문에 덜 써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여러 번 쓰면 위생이 안 좋으니 그렇죠. 플라스틱은 가급적 일회용으로 써야 된다. 그렇죠. 한 번 쓴다는 전제 하에서요. 플라스틱 제일 많이 쓰는 데 중에 하나가 사실 병원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장갑들 다 그런 소재죠. 그리고 코로나 때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 마스크와 다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어떤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로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내건의 구호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플라스틱이에요.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있어요. 후손과 무관하게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 문제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어떤 환경 문제도 다른 모든 문제처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느냐 두드리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문제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네. 이번에 파리올림픽 문제도 비슷한 식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에어컨을 탄소 중립하려고 안 틀어준다는데 그럼 알아서 개인적으로 개인 차량으로 틀어주는 건 괜찮다. 그러면 좀 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더 비싼 차들을 못 가져오니까 에어컨을 못 튼다. 그럼 부자 나라들만 에어컨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 농구 국대가 크루즈를 타고 왔잖아요. 에어컨이 빵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는 동안 대단히 많은 기름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돌고 돌리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먹는 이야기 시간에는 제가 그 야식을 할 때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늘 조심스럽고 머리가 아픈 지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죠. 개인은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제나. 개인이 매번 자각하라고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시스템이 사람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는데 내가 오늘 컴포즈 커피에 가서 텀블러를 내미는 행위가 대단히 고귀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저는 때로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 확인을 시켜주시긴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시작하죠. 그것은 애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노동 친화적 인재향성소 퍼펙트 15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해결의 실마리 데이기 라이트 맥주 혐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갑자기 조물주는 이 타이밍에 광고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팀 F 사태로 유통업계가 술렁이는 이 시간. 진짜 힘들다니까요. 정산대금을 목숨처럼 여기며 광고주, 괄호, 판매자, 괄호, 왕이 신뢰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회사가 있었으니 어딜까요? 건조 에디터는 아주 소식적부터 본인의 갈 길을 정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거예요. 무엇인가요? 이걸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 그게 뭐지? 네. 그게 뭐 쿠팡이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저 지금 팀 F든 여기에 들어와서 구매자가 삽니다. 그러면 돈은 그 플랫폼에 묶여 있어요. 네. 바로 안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어떤 순간에 돈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구매 확정 누를 때라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걸 중개해주는 중개 판매자 이 큰 기업이 정산해주기로 정해진 날 나갑니다. 보통 큰 회사일수록 더 늦고 더 틀려요. 신기하죠? 끼고 있는 장점은 마케팅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정산대금이 늦죠. 그러면 그 정산대금을 묶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이걸 정산해준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판 돈이 1조 원이다. 그러면 1조 원이 예를 들어 쿠팡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이 묶여 있다는 건 돈이 가치를 가지고 잠들어 있다는 건데 그렇게 장사하는 데는 없죠? 그래서 금융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금융을 끼어들게 하는 건 그 중간에 중간 판매자 업주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까는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제가 작년에 국감에 소개해드렸던 스타벅스가 상품권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방법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심해지면 큐텐처럼 자기가 원하는 데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판매대금을 땡기고 느껴주는 방식으로. 돈이 돌아가는 방식은 매년 절 놀랍게 하네요. 그렇죠. 돈 욕심이 너무 센 사람이 만들어놓은 아이디어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같은 느낌이죠. 저도 중간 판매자를 지금 7, 8년째 해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거 유혹을 느끼고 나 이거 미수교국으로 도망가야지 만섬에 가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유혹이 존재하는군요. 액세스몰은 매달 10일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산합니다. 그 유혹을 늘 이겨내셨습니다. 10년 무사고. 엄청난 경력이죠 그것은. 저희는 아무것도 안 틀려요. 이 시기에 이보다 매력적인 캐치프라이즈가 있을까요? 안전한 중개 판매자. 10년째 광고주인 회사도 존재하는 XSFM의 광고를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죽어가는 아이템을 살릴 마지막 심폐소생술. 네. 스타트업도 중견으로 키워내는 역량. 한둘이 아니에요. 의사로 치면 그런 거죠. 이국정 교수님 같은 거죠. 아 네. 닥터일기예요. 네. 닥터일기입니다. XSFM25골뱅이 지메일점컴으로 광고하고픈 아이템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높은 확률로 스타트업이 길게 영업하고 점점 커 나갑니다. 광고 광고를 위해서는 XSFM25의 지메일닷컴으로 문의를 바랍니다. 자 이번 달에 먹는 이야기 빨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카말라 헤리스를 처음부터 치료했습니다. 언제부터? 4년 전부터. 그가 부통경이 되었을 때부터. 카말라 헤리스의 빨대에 대한 이야기를 침소봉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무슨 랠리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빨대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했다는 얘기를. 난 플라스틱 빨대 좋아. 너 종이빨대 맛없어. 누가 종이빨대 좋아해. 정말 열심히 얘기했더라고요. 환경오염은 다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도널드 트럼프가 저렇게 말하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장이 너무 재밌잖아요. I love plastic straw. 플라스틱 스트로 앞에 러브가 붙어있는 게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특이하지 않고. 구강기의 아기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슬플 때는 빨대를 물고 빨고 할 때가 있는데. 지공지공 쉽죠. 저도 집 앞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가 있을 때는 불과하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구나. 몇 년 됐어요. 맥도날드에서 빨대 안 준 지. 많이 됐죠. 돌면은 앞에 써 있습니다. 빨대는 은퇴했어요. 뚜껑이를 이용해 주세요. 저는 그때부터 구멍 뚫려있는 리드에 되게 익숙해졌어요. 이젠 그게 훨씬 좋아요. 종이 빨대는 저도 싫거든요. 다만 빨대가 있으면 이제는 저도 귀찮아요. 따로 버리고. 꺾고. 뜯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또 생각해보면 빨대를 쓰는 게 찬음류를 마실 때만 주로 쓰죠. 그렇죠. 찬음류를 마실 때만 주로 쓰죠. 그렇죠. 뜨거운 거를 빨대로 마셨다가는 참사가 일어나죠. 데울 수 있죠. 그래서 찬음류 마실 때는 빨대로 마시는 게 약간 유리한 면에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입에 일단 빨대가 닿는 그 상태에서 차가운 게 들어오게 되면 차한 음료를 벌컥벌컥 마셨을 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고. 과학적인 이유로 이점이 있군요. 그냥 기분인 줄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빨대가. 그리고 이제 마실 때 아무래도 그렇게 쭉 미끄러져 들어올 때 기분이 좀 좋죠. 맞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강한자만 살아남는 90년대는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소주 빨대로 마시기 시키고 그래서. 그때 빼고는 대부분의 음료, 찬음료는 빨대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빨대로 마시는 거 자체가 그걸 문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빨대로 이렇게 마시게 됐을 때 플라스틱의 문제가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빨대는 다시 쓸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가 사실은 플라스틱의 문제의 근원적인 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빨대거든요. 트럼프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빨대인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빨대는 빨대랑 플라스틱 병의 뚜껑은 재활용이 매우 어렵다. 왜? 작아서. 그렇죠. 기계를 개발하고 굴리는 데에도 아직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람 많이 투입하는 데에서도 사람이 이걸 보고 하는데 그냥 큰 병 큰 컵 치우는 것도 바빠요. 빨대는 그냥 넘어가고요. 빨대는 살려놓는다 그래도 재활용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에 들어가면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빨대 안에 이물질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 탑효과 펄이 끼어있을지. 사람이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아직은 기계도 그걸 다 체크 못해요. 작으면 작은 것부터 재활용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쓰레기가 될 확률이 100%인 것부터 한번 규제해보는 게 인류에게는 좋은 첫발 아니겠냐 정도까지가 플라스틱 빨대를 되게 많은 나라가 규제하기 시작한 중요한 이유인데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할 거면 컵은 뭐고 공기는 뭐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건 앞뒤가 좀 틀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더 큰 거 있는데 왜 빨대해라고 정말 얘기하더라고요. 더 큰 건 버리기 쉽고 구분하기 쉽고 재활용하기 쉽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확실히 플라스틱 빨대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 그거를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환경문제가 뭐가 좋아지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빨대 말고 다른 거에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빨대만 왜 이렇게 집착하지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눈에 보여서 그런 측면이 있죠. 눈에 보여서 그렇다라는 건 이제 뭐냐면 2015년에 해양생물학자 크리스틴 피게노라는 분하고 이제 그 동료분들이 바다 거북을 구하는 장면이 이제 유튜브 올라가가지고 그 유명한 비디오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 1억이 거의 너무 멋져요. 그렇죠. 그 정도 됐고 이제 그게 좀 고통스러워 보이는 바다 거북인데 빨대가 이제 코에 껴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빼주는 그 장면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진짜 못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맞아요. 가장 직관적인 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 같은 걸 한번 보는 거라고 하죠. 맞아요. 그럼 바로 이해된다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바다에 있는 바다 생물들이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뭐 또 분해가 되거나 잘게 쪼개진 이런 것들을 사람도 먹게 되니까 그래서 뭐 사람의 태반에서도 발견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좀 우리를 충격에 몰아내는 뉴스들이 다 이제 빨대에서 시작이 되긴 한데 빨대가 사실 또 어떤 측면으로 본인에 따라가지고 문제가 심각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어?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냐 하면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그런 제품의 개수로 치면 빨대가 1, 2, 3등 안에 아마 들어갈 거야. 순위권 안에 항상 뭐 5위 안에 들어갑니다. 1위는 사실 빨대 아닙니다. 어? 뭔가요? 1위는? 1위는? 뭐예요? 담배꽁초야. 아! 아, 굉장히 양심이 찌르신다는 표정으로. 담배꽁초야.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그만큼 담배꽁초를 우리 길거리에 많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구를 타고 바다까지 들어가는 거죠. 아, 네. 담배꽁초도 당연히 이제 그 우리가 빨아들이는 끝부분, 필터 부분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으니까. 개수로는 이제 1위는 아무튼 담배꽁초고. 하지만 5위 안에 플라스틱 빨대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무게로 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게로 치면 전체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에서 빨대는 1%도 안 되고요. 뭐 한 0.03%. 아무래도 작고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그런데 무게가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무게가 어마어마한 게 지금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다에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을 일부 추산에 따르면 그 무게가 다 합치면요. 지구상의 바다하고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 살아있는 생물들 무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살아있는 생물이요? 야생물만 파는 게 아니라요? 전체 다요? 네. 사람 포함해서. 그런 추산도 있거든요. 이해가능하죠. 우리 예전에 판데믹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집 안에서 자가격리 한 며칠 만에 보면 인간이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알게 된다. 맞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보통 플라스틱이니까. 그렇죠. 사실 박스 자체는 골판지로 돼 있지만 뜯어보면 그 안에도 포장하는 데 플라스틱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이 거의 대부분 일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한 40% 정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고 한 번 쓰고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플라스틱을 포장재로 되게 많이 써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논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안 하면 과연 환경에 이게 좋기만 하냐 하면 또 반론을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종이 빨대 얘기에서도 나올 것 같지만 종이 포장제도 코팅하고 어쩌고 하면 더 뭐가 많이 들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종이 빨대에 대한 가장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일이나 농산물 같은 거를 아예 포장을 안 하고 파는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빨리 더 상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빨리 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버려지는 게 더 많아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렇죠. 이런 반론들이 있고 한데 이게 사실 진짜 되게 애매한 거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라고 해도 재활용은 지금 9%밖에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반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뭐 의미 없는데 그냥 플라스틱 빨대 쓰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살자. 네. 그런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 나중에 또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 틀어서 보시면은 또 시스피러스라고 보셨어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한동안 잠을 못 잃었죠. 그래요? 뭐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업에 관한 해양 오염에 대한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어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포획하는 그 어획량이 얼마나 바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거기에 플라스틱 얘기도 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 어획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또 엄청 많대요. 그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시스프러시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빨대 버려가지고 죽는 바닷거북? 그거 지금 신경 쓸 때냐. 네. 그저 얘기를 하죠. 뭐 저 어부들이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죽는 그런 바닷속의 생물들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 주장은 그러니까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좀 덜 먹어야 된다. 채식하자랑 비슷한 식으로 나가죠. 이런 콘텐츠 만드는 분들한테 그런 콘텐츠를 완전히 맡겨놓으면 안 되는 게 결론에서 꼭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뭐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또 화제가 되고. 물론 저도 그 위기의식이 있긴 있거든요. 어시장 같은 데 갈 때 아니 어시장은 상쾌하고 기분 좋은 곳이지만 저기에서 자꾸 저는 우리가 인체에 누적시키는 플라스틱을 자꾸 생각하고 있을 때가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걸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하나 보고 예를 들어서 시스피러시 하나 보고 나서 그래 저게 문제지. 플라스틱 스티로가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문제고 정답이 딱 하나로만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 문제인 거지. 무슨 넷플릭스에서 그거 하나 보시고 나서 결론 딱 내리고 아 이제 뭐 생선만 안 먹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는 무슨 뭐 그물만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80%가 육지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바다에서 무슨 어망이라든지 바다에 버려지는 그런 거고 대부분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저기 비 많이 오고 하면 그럴 때 떠들여가는 그런 식으로 육지에서부터 유입이 되는 그런 쓰레기가 많아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봉릉소 가장 충격받은 게 그거였거든요. 센강에 생활하수를 따로 내보내고 쓰레기를 걸러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막히지 않는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이해되잖아요. 그냥 뚫려 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음. 네. 거기서 올림픽을 할 생각을 한다고? 마셨잖아요. 여기서 모든 건 샤워했었나?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플라스틱 보다 더 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말하려면 개똥밭에 굴러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개똥밭이 센강인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럽에 이렇게 가보면 그리고 그런 나라에 걸리는 곳들은 바다의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자연친화적인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도시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이제 유럽의 옛날 오래된 도시로 가보면 도시에 도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개천이 있죠. 그런 개첩 말고도 이렇게 저건 뭐지? 하고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 그렇죠. 저건 뭐지? 약간 오픈형 하수도 같은 지금은 안 사용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게 오픈형 하수도로 사용이 됐다. 그렇죠. 사실 이제 하이힐도 결국은 그렇죠. 깽힘하려고 신었다. 리터럴 다만 그때는 플라스틱은 없었죠. 지금은 이제 없어지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환경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게 참 플라스틱이 참 안 됐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처음에 플라스틱을 발명을 했을 때는 환경, 자연을 생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플라스틱 역사에서 항상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인데 19세기 후반에 플라스틱을 왜 발명했냐면요. 당구장. 당구장이요? 네. 당구장에 당구공 있잖아요. 그거 원래 뭘로 만들었는지 상어. 네. 코끼리 상어로 만들었잖아요. 코끼리가 자꾸 죽는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른 소재로 만들어보자. 네. 해서 맨 처음에 나온 게 플라스틱이었군요. 당구공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사실 자연을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일회용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1960년대부터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런 환경에 있어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문제가 돼버렸죠. 맞아요. 소재를 전 세계인이 대중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고래를 덜 잡을 근거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그 유튜브에 제가 이거 방송 주제 듣고 플라스틱 스트로 쳐서 반박하는 공화당 지지자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거기 댓글에 약간 노인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그런 거 써놨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백을 나무 봉지 대신에 쓰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한다. 근데 왜 이제는 플라스틱이 친환경이 아니라고 하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장바구니로 이제 마트에서 옛날에 나무를 많이 밴다고 오히려 종이를 쓰니까 종이 봉지를 못 쓰게 했었는데 이거야말로 전염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인류가 거의 감각이 막힌 상태에서 앞길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의 철학과 그때그때의 기술로 그런 주장에 더해가지고 또 사실 요즘에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해서 면으로 만든 그런 쇼핑 가방 에코백 많이 쓰죠. 에코백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백도 문제가 있긴 있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코백을 연구 여러 가지 연구했지만 한쪽에서 추산한 거를 보면 에코백 하나를 몇 번을 써야 이게 환경 친화적이 되느냐 몇 번 써야 되지 않는지 혹시 제가 텀블러는 봤어요. 100번 써야 된다고 100번 써야 된다. 그런 거 뭐 연구 있었죠. 에코백이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적게 생산해야 에코백 노랫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텀블러도 비슷하죠. 맞아요. 에코백 같은 경우에 추산하는 거 좀 높게 잡은 거는 한 7,100번 정도 써요. 7,100번이요? 죽을 때까지네요. 네. 하나 사서 그냥 계속 쓰면 되겠네요. 그래야 환경 친화적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집의 에코백이 네.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7만 번 쓰셔야겠네요. 지난번에 이거 지금 건조 입사할 때 제가 수리받아온 노트북 노트북 수리해줬더니 그 브랜드 에코백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전 정말 세상 부담스러운 게 에코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환경단체 행사 제가 좀 많이 다닐 데가 있었거든요. 에코백을 주는 행사는 좀 의심하게 됐어요. 진정성을. 너도 나도 에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거죠. 우리가 에코백을 쓴다는 것도 결국 소비잖아요. 그런데 진짜 환경을 생각하면 소비를 줄여야지. 그렇죠. 소비를 통해서 환경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소비로 환경을 지키자. 이건 더 나은 소비가 아니라 사실 소비 자체를 줄여야 환경에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 먹는 얘기로 돌아가면 환경을 지켜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먹고 나서 버리지 않게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유일하게 지지하는 그런 다이어트는 간혹적 단식인데 왜냐하면 저탄고지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당장 식당에 가면 밥을 안 먹고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버려지는 그런 식의 식단은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끌고 갈 수가 없다. 한국이 기술도 별 볼일 없고 환경에 뭔가 공헌을 할 수 없던 80, 90년대에 그때 캐나다에서 공부하셨죠. 네. 80, 90년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꼬마 때 한국이 그나마 유일하게 하는 한국은 공장도 너무 많았고 전 세계의 공장이 몰려 있는 데였고 모든 나쁜 건 단에 뽑는 나라였는데 한국이 그나마 환경과 관련해서 캠페인이 잘 먹혔던 게 좋은 식단이었어요. 그래서 반찬을 조금 주는 가게에 좋은 식단 스티커를 붙였다고요. 식당에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인증은 받았고 많이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음식 남기지 말자는 캠페인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유명한 사진 기억나세요? 돌솥에 동전이 깔려 있는 캠페인 포스터가 있었어요. 돌솥에 동전이요? 남기지 말라고? 빈 돌솥에. 먹는 게 곧 돈이다. 그게 돈이다? 그렇죠. 저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사실 중간에 우리가 워낙에 반찬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반찬을 안 먹고 버리는 게 많으니까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잡아보겠다고 주문 식단제라는 걸 했었죠. 주문 식단제요? 이런 얘기하면 괜히 저 나이만 드러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면 주문 식단제가 한때 뭐였냐면 식당에서 반찬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식당에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세지 반찬 하면 돈 내고 이렇게 사야 되는 그런 시스템. 이게 83년에 도입됐네요. 독재여서 할 수 있었던 정책이네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했죠. 그렇네요. 한국인들이 이겼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긴 했는데 그런데 식문화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냉정하게 어떻게 반찬을 돈을 다 따로따로 내고 먹냐. 한국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정착을 했었으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요즘도 보면 식당에서 버려지는 반찬이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캠페인도 안 해요.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먹방을 규제해야 된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안 드시는구나. 네. 저는 소식자예요. 건조가 미디어를 통제하는 거라는 한타지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늘 생각해요. 다 금지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음식은 일단 식당 갔을 때는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저도 그 습관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먹으면 살찌지 않냐. 살 좀 찌면 어때요.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 끼에 좀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조절할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집에서는 음식을 반찬을 꺼내는 양을 제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적게 꺼내서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갔을 때 버려지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어떻게 더러운 걸 리터넘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먹는 거 자체가 소비의 시작이고 먹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걸 환경의 임팩트를 줄이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역시 이 부분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기는 해요. 계속 약간 음울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런 얘기 좋은데요. 우리가 잘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잘해도 미국에 있는 애들이 그렇죠. 걔네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봐요. 난 내 평생 유니크롤 한 번도 안 샀어. 어쩌려고요. 하지만 나는 머슬칼 타고 있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더 선하거나 내가 더 악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 게임은. 그렇죠. 점수제로 운영될 수가 없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식당에서 조금 전에 음료 마실 때는 빨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거에 음식 종류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게 적생육이에요. 적생육 중에서도 소고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고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고기 1kg을 얻으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사료 양이 한 26, 27kg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고기 적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맛은 있는데 솔직히. 그런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소보다는 돼지가 낫고요. 돼지는 그래도 한 90kg 수준이고 닭 같은 경우는 한 2, 3kg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닭을 좀 더 먹고 소는 좀 적게 먹고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Eat Lancet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랜시스라는 게 이게 되게 저명한 의학학술지인데요. 이쪽이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만든 재단에서 고기 먹는 거를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느냐. 지금 얼마나 많이 먹고 있냐. 이거 계산을 해봤거든요. 적색육을 먹는 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야. 한 300% 좀 넘게 먹고 있어요. 300%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해봤자 뭐야. 세계인들이 잘해봤자 뭐야. 이 통계의 상당 부분은 미국 애들 때문인데. 트럼프 지지하는 애들. 그분들이 아니 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진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진지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좀 못된 거죠. 그런데 적색육을 미국에서 얼마 먹고 있냐면 원래 먹어야 되는 거야. 600%가 넘게 먹습니다. 개들이. 와 세계의 두 배네요. 우리가 100g 먹어도 저기서 한 끈을 먹고 있다. 우리 얼마 전 요파시 사연이잖아요. 미국 출장 가서 아침 식당 가서 아침 메뉴 봤는데 아침인데 스테이크 있었다. 아 절망스럽죠. 그럴 때 한국인. 맞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분리수거 열심히 해서 뭐하고 내가 소고기 적게 먹어서 뭐하냐. 미국 애들이 저러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면에서 뒤떨어진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라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 하이리씨가 되면 뭐 소고기를 못 먹게 할 거다. 또 뭐 빨대를 뭐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쓰게 할 거다. 하는 거 가지고 저기 싸우는 걸 보고 있으면 걱정이 되겠네요. 사실. 야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만약에 이번에 대선 결과가 11월 달에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가지고. 물론 뭐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무슨 미국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 그러면요.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래도 트럼프는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참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심란한 상황이고 그 와중에 또 미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치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오히려 일리가 있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또 있어요. 지식인들이요? 네. 그런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야, 모든 분야에서요? 환경이나 이런 전문가들도요? 그 우리나라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아 그 흰색 표지 그거 보이죠? 흰색 표지. 파란 그림 있는 거. 지구를 위한다는 책. 아 네. 맞아요. 이게 책이 되게 많이 팔렸어요. 마이클 셀럼버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전에 뭐 환경 쪽에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아 이게 뭐 환경단체들 주장이 너무 엉터리다.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가 부재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 팔렸어요. 돌로껍. 돌로껍이죠. 제가 도서전 가서 이게 환경 코너의 노예인 거 보고 좀 가로등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선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은근히 트럼프 생각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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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 한국인 중인도 되게 많아요. 관련해서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 태극기 할배들이 주로 친 트럼프다. 아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미국에서 분석을 한 그런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을 엄청나게 답니다. 와가지고 정말 트럼프 지지하는 그런 댓글 너네가 몰라서 그런다. 그게 있거든요. 그 직관적이고 편안한 혐오. 그 혐오가 편안하려면은 자기 관성이랑 딱 매치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더라 잘못한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변화를 주려고 그래? 맞아요. 이런 정도.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는 말을 하면 좀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특히 환경문제는 뭐 내가 대단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걸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사는 건데 먹고 살고 있는 건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더 반발이 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또 뭐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이런 식으로 막 책 내놓고 하니까. 그 정치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참 재밌는 게 미국은 이제 슬슬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이 되면 진검다리 재선을 하면 기후 악당으로서의 위용을 완전히 갖출 최종 보스. 거거든요. 네. 트럼프는 국제협약을 탈퇴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나토가 뭐야. 네. 그러면 앞으로 석유도 더 많이 쓸 거고 공장에도 친환경 규제 막 없앨 거고 민간이 쓰는 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거의. 일단 기업들부터 규제를 다 풀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이 몰락하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밀접한 국제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서방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가 다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달러의 힘이 약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의 수많은 거대 국영 기업들은 지금 채석장 다 중단하고 태양광 산업 세계 최대의 기업들이 됐고 수력발전 제일 많이 돌리는 나라가 됐고 전기차 제일 많이 굴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친환경 산업에 있어서 중국은 어느샌가 세계를 선도하거든요. 이러면 정치적으로도 프릭스가 뜨고 미국과 서유럽이 지고 글로벌 사우스가 승리하고 이 그림 속에 환경 관련된 것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대는 그런 상징성을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가지네요. 트럼프가 빨대 꽂는데 성공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뭔 미국인들이 빨대를 꽂고 미국은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XSFM입니다. XSFM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월은 캠페인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오징어 잎, 아기 꼬리품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한주는 바보상회 바보상회 광고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밤 바닷가, 발을 담가 놓은 계곡, 비싼 돈 주고 얻어놓은 펜션, 그 어디에서도 술 한 잔을 하지 않고는 뵙을 수 없습니다. 요즘 술 한 잔도 하지 않는 유면상 PD가 쓴 글이지만 한 잔씩은 하는 것 같더군요. 아, 이런 환경에서는 이겨낼 수 없죠. 저도 뭐 주 3회만 마시자라고 혼자 스스로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 예. 하지만 휴가를 가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주 3회가 아니라 1, 3회가 되거든요. 음. 하지만 맥주만 있으면 뭘 하나요? 휴가 시즌 나들이에 걸맞은 소풍 세트가 필요합니다. 안주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 마트, 동네 마트 가면 대학생들이 저 MT장 보러 갔잖아요. 아, 너무 제일 신나는 순간이죠, 그때가. 어릴 때는 그거 보고 되게, 여기서 어릴 때라는 건 30대를 뜻합니다. 30대 때는 그거 보고 되게 부럽다는 생각만 하다가 요즘은 측은해요. 아이고, 요즘도 비싼 걸 못 사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트에서 사기에도 너무 비싼 건어물 및 안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바보상의 안주를 찾아주십시오. 함께 피석할 외로운 1인을 위한 혼술 타노스 세트도 있고요. 아기 꼬리포, 반건조, 오징어, 가문어 슬라이스 등 일일이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정을 했었거든요. 이? 네, 이빨 교정이요. 지금 안에 유지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건어물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옵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 중에서 뭐는 먹고 뭐는 못 먹거든요. 네,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에 진정으로 쟁여둬야 할 아이템 바보상의 안주입니다. 바보상의 안주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빨대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이제 바다거북 사례에서 본 정도로 크지 않은 거는 사실이죠. 빨대가 다는 아닌 건 맞는데. 빨대만 남기고 모든 공장을 멈추면. 아,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 푸르게 푸르게 될걸? 아주 본질적이네요. 네, 빨대에 급히 안 할 때 그러면. 그리고 뭐 사실 빨대에 대해서 또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화합처리가 되면서 더 안 좋은 어떤 그런 화합물질이 더 많이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연구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일리가 있긴 있어요. 또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어떤 분들은 금속으로 된 빨대. 스테인 빨대. 네, 저도 집에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다니시는데 관련해가지고 외국에서 미국인지 영국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애가 있는 분이 그런 금속 빨대로 이렇게 마시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빨대 찔려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거는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를 어떤 분들은 써야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쓰고 또 다른 빨대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써 전체적으로 환경문제에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아무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첫발이고 이게 캠페인으로서 의미가 있다. 맞아요. 당장 가시적인 것부터 바꾸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50살, 40살들이 이거 고깝죠. 다만 국제 규약을 이렇게 두고 산업을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면 지금의 10대 영유아들이 커서 거부감을 느끼고 관련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플라스틱 빨대 관련해서 규제해야 된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10대가 되게 많았잖아요. 테드 강의하고 이런 활동가도 있던데 청소년 활동가 중에서. 의외로 청소년들이 플라스틱 빨대 가지고 강연하는 게 되게 많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나름 저는 그게 그 친구들의 개인적 야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래 세대가 정치를 하고 정치라는 게 꼭 직업일 필요는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싶으면 환경 문제는 결국 내가 50살 됐을 때 인류를 죽일 거라는 레토릭은 되게 매력 있거든요. 네. 게다가 그게 인류한테 나쁜 레토릭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긴 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돈 룩업 말씀하셨는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은 굳이 사서 보시거나 도서관에 있는 것도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차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무리 틀린 말을 하는 사람도 맞는 말을 중간에 한두 개는 해요. 장사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도 약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겠는데 하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요. 환경에 있어서 리바운드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카페 가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빨대를 썼거나 아니면 종이빨대 말고 뭐 이렇게 그냥 뚜껑으로 마셨어요. 아 나 이제 환경에 기여했네. 기여했어. 집에 가가지고 환경에 이제 기여했으니까 뭐 하나 사야 되겠다. 그건 부정할 수 없네요. 에코백 3개 사고. 네. 맞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로 절약을 한 돈으로 뭐 집에 가서 에어컨도 사고 휘발유 자동차도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리바운드 효과라는 게 나타난다. 그래서 환경에 오히려 더 영향이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된다. 이게 실제로 이제 2015년에 스웨덴에서 연구를 한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이 종종 내놓는 패턴의 논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빠르게 이민자들을 많이 받으면 범죄율이 올라가고 사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학자들은 그 결론을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걔 중에 맞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으네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게 그런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주로 누구냐. 저소득층입니다. 사람이 참고 사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들 보상심리는 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절약을 했어요. 그 절약을 하고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는데 원래부터 부유한 그런 쪽에서는 에어컨 다시 안 사도 돼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저소득층은 힘드니까. 그리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집을 통풍이 기가 막히게 잘 되고 무조건 시원하게 잘 지을 수도 있어요. 열대 국가들에서 그런 건축기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환경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와가지고 비판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들이 사실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케어도 안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리바운드 효과가 저소득층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환경에 절약을 한 돈을 가지고 더 환경에 맞게 쓰게 만들 거냐 이런 게 아니고 저거 봐라. 저거 봐. 안 되잖아. 그건 그냥 자기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수가 실수할 때 보통의 프로세스입니다. 저거 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나오네요. 종정역사 얘기하면서. 결국 환경문제에 대한 고뇌의 철학은 자본주의와의 싸움으로밖에 결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더 많이 가지고 싶게 만들고 실제로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을 따로 있게 만들고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이러면 사람들은 짜증나고 화가 나서라도 소비에 매달리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소비는 크면 클수록 환경에 나쁘고요. 그렇죠. 자본주의가 지금만큼 사악하지 않을 때 언제 아주 옛날.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시간만큼 사악해지니까 옛날에는 포장재로 말할 것 같으면 유리와 캔밖에 없던 시절 소비도 많이 안 했고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크지 않았죠. 월급쟁이가 10년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세상 20세기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소비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유리하고 캔과 플라스틱 사이에는 진짜 엄청나게 큰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리하고 캔은 버릴 때 아까워요. 그럼요. 은근히 아까워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블로그로 지지난주와 지난주 락앤락 노조 인터뷰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왜 락앤락만 사느냐 락앤락을 한 번 사면 죽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우니까. 깨지지도 않고 유리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플라스틱은 아깝다는 생각을 진짜 사람들이 거의 안 하죠. 그래서 다시 근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아무튼간에 우리가 뭘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후대한테 중요하다? 이거 말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후대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문제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요새는 좀 메시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봐라. 요새 비가 스콜처럼 온다. 막 이러면서. 어 맞아요. 중국은 허구한 날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실험의 장처럼 보이잖아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요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미국도 겪잖아요. 그런데 왜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요. 결국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쓰긴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빨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논란이 일어나고 했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해가 가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우리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메시지가 통할 것 같지가 않고 결국은 뭔가 이게 너한테 해로워 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되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 플라스틱의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사람한테 해롭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사람한테 해롭다는 건 그러니까 버렸을 때 사용했을 때 다 말씀하시는 거. 보통 흔히 얘기하는 미세 플라스틱. 네. 미세 플라스틱을 실제로 우리가 먹어서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어디. 컬러면에 전자를 돌리면 안 된다. 그렇죠. 저도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아마 많이 있을 거고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생수병만 이렇게 저기 뚜껑만 돌려도 그때 미세 플라스틱 생기고 그거 제가 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이미 다 발견이 될 텐데 입증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입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요즘에 하지정맥류인 사람이 늘어났대. 그러면 결국 전략의 문제인 거죠. 정치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눈이 번쩍 띄어요. 진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알러지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꽃가루를 날리는 식물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 진짜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를 알려주는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동물은 너무 쉽잖아요. 아까 바다 거북처럼. 이게 코에 끼면 그걸 손으로 뺄 수 없잖아요, 동물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로 많이 죽고 그물 코에 걸려서 죽고 하는데 사람은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을 모르고 먹었을 때의 문제인데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그나마 발표가 된 게 올해 봄에. 이탈리아 쪽에서 하나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연구해가지고 굉장히 저명한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이라는 데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혈관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혈관이 중간에 막힐 수 있잖아요. 플라크로 이렇게 막히면 그 막힌 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그 덩어리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 환자고 그렇지 않은 환자를 이 사람들을 앞으로 한 3년을 지켜보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혈관이 막히게 이렇게 돼가지고 제거를 했던 그 플라크를 제거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나 이런 게 나타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좀 덜 나타날 텐데 미세 플라스틱 발견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34개월을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에 제거를 한 플라크에서 발견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망, 위험이 4.5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되게 유의미한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네, 4.5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엄청난 차이인데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 연구가.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5배? 4.5배가 플라스틱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최초 연구자의 바이어스가 너무 심하게 걸린 거 아니냐. 그렇죠. 결론을 내기 위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거다.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만 이제 그 정도 메시지를 남기는 건 이 양반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혈관이 막히긴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되게 애매한 건데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를 보면 어떤 과학자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사실을 호동하는 거 아니냐. 약간 뭐 이런 과학자가 정치인이야?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런 연구를 계속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게 왜 해로울 건지에 대해서 추측하는 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들어와서 뭔가 해로운 걸 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바다에 떠다니면서 각종 오염물질, 독성물질 이런 거를 흡착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같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뿜게 되면 더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인데 사실 비판적인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이런 식의 연구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미국에서 계속 저렇게 플라스틱 빨 때. 나는 플라스틱 빨 때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하루 600g의 소를 먹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걸 재활용을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 횟수를 늘리는 게 좋으냐 재활용을 늘리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한데 이런 게 조금 더 커지고 확산이 되려면 결국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어느 정도 물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호도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계속 나와야 된다. 연구의 시도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요. 아무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전략적으로 있다. 그렇죠. 아무튼 뭐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사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도 유기농을 먹으면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도 그렇게.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연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구가 많지 않다는 건 연구 건수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대중의 이미지에 대중의 머릿속에 이 유기농의 이미지는 이미 건강에 그게 좋다는 걸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트 갈 때마다 20년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칸에 누가가. 하지만 이제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런 생각. 가는 사람이 있으니 저 칸이 계속 있겠지. 그렇죠. 유기농 섹션.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콜라에도 유기농이라고 써놓으면 팔려요. 팔리겠죠. 왠지 더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옷에도 유기농 목화로 만들었다. 소주에 제로지가 붙여놨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원래 설탕 안 넣었는데 그래도 더 팔린다. 정치 초보들이 가장 많이 무시하는 게 메시지의 대중성. 맞아요. 이에요. 메시지의 대중성을 확보를 못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지지자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 다시 원래의 플라스틱 빨대 얘기로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말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걔네가 이겨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팩트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되고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떠들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너네 같은 애들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빨대 싸움에서 저들이 이기면 미국은 네타냐후의 학살을 용인할 것이고 그렇죠. 미국에 가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탄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또 패키지요. 와 정치의 길을 먹는 이야기 시간에 이렇게 길게 하게 되네요. 그래서 먹는 거하고 정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정치하는 거니까요. 사실 그리고 먹는 문제에 대한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같은 그런 책에 거기에 잘못 현혹이 되거나 설득이 돼가지고 플라스틱 빨대 써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저는 한동안 채식을 시도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집에서는 웬만하면 고기는 조리를 안 해요. 거의 두부만 먹고 밖에서 외식할 때 사회생활 할 때만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리바운드 말씀을 하시고 또 정치 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리바운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몇 끼는 채식으로 먹었으니까 옷 하나 스파 브랜드에서 사도 되시니까?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정확히 그러는 걸 해요. 너무 공감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 주변에는 아예 완전한 채식을 하면서 옷 사는 거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기가 하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는 수 있다. 내가 이 환경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이라는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 그만큼 환경 보호라는 게 중요한 이슈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움직여야 된다. 정치가 움직여야 되고 미국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비판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은 어떤 다중의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다중의를 싫어하고. 위선을 너무 싫어하지. 위선적인 그런 걸 싫어하는데. 우리가 환경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너 다중인가? 하는 그런. 나이때부터 위선자.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종이빨대조차도 안 쓰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종이빨대에 꽂아서 마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고치려고 노력 중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작은 거 하나? 예를 들어서 빨대 안 꽂고 그냥 마시는 거.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더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어떤 크게 환경운동까지 안 가더라도 그거 너 지금 되게 잘하는 거야.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이야. 라는 거를 자꾸 불어넣어줘야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 있어가지고 환경을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중의로 안 살게 되겠죠. 오늘 정재훈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정치의 되게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위안이에요. 사람들한테 그게 리바운드라고 부르든 뭐가 됐든 보상을 줘야 돼요. 혹은 보상을 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라도 심어줘야죠. 예를 들어 막 구라를 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야 빨대를 안 쓰면 하지 정맥류의 돈 걸려요. 아니 왜 우리 건기식 얼마나 열심히 파는데 이런저런 거 사람들 걱정하면서 이건 왜 못해. 게다가 실제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믿을 거예요. 적당히 구라면 어때요. 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가 어떤 태재에 대한 반발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되게 싫어요. 이 트럼피즘에 대한 반발은 꼭 필요해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그러자면 사람들한테 마음의 위안을 주는 뭔가 보상이 되는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 누군가는 치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심장 스탠스 시술을 안 받으실 수 있어요. 뭐든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좋죠. 그럼요. 올여름에 먹는 이야기였습니다. 곧 또 봬요. 정재훈 형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 559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요파씨 공개방송 예매 잊지 말아 주시고요. 7시입니다. 이번 주 내내 별것도 아닌 듯 하면서도 덮어놓은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논쟁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정재훈 약사하고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닐까? 꽤 중요하고 꽤 높은 확률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덕이 돼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셜만 붙들고 있어요. 사실 소셜을 또 대화하는 아니죠. 그러면 결국 낙인 찍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나 말고 누가 더 악당인가 나는 얼마나 소수자인가 나는 얼마나 약자인가를 증명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을걸요? 그죠. 방어는 외롭잖아요. 네. 플라스틱 쓰는 플라스틱 빨대 쓰는 모두가 악당이 아닙니다. 설득해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당장 설득할 필요도 없다고요. 토요일 편이 묶음에서 배운 이론의 실습시간 느낌이었네요. 매우 그러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560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뵈요. 권조에디토와 유피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